대결에서 1등을 하는 팀에게는 로지 바로 아르바이트 면제권을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안 해도 돼 1등을 한 팀 3명은 액티비티를 즐길 자유 시간을 드립니다 무섭군 이겨야 돼! 아, 이거 세다! 이겨야 돼, 이겨야 돼 아, 진짜 미안해 이길게 아, 근데 지금 나 원래 오산 박들램지거든요 박들램지거든요 죄송해요, 시작하시죠 오케이! 팀을 후면 해드릴게요 네! 오케이! 끝났다! 우리는 이겼다! 이 미팅 맞잖아 이겼다! 이겼다! 리키 때려, 이리 와 이겨보겠습니다! 리키, 우리 해봤어? 어, 당연하죠 저 잘해요 오케이 진짜요 밸런스가 그래도 괜찮네 또 어떻게 이렇게 됐네? 나는 어쨌든 간을 좀 잘 보고 대충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어 전 조수 할 수 있어요 오케이, 좋다 조수, 디자이너, 맨쉽 오케이 여러분이 꼭 써야 할 메인 재료가 있습니다 오, 메인 재료 고기, 고기! 아주 흑돼지죠? 젤리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나 옆에서 그냥 이거 할 수 있어요? 메인 재료는 멤버들이 정하시면 돼요 안 내면, 안 내면 진다, 가위바위보! 오! 오 Olá! 이게 뭐야? caut공이 내잖아 일단 가자 이번анヤ 요리는 기세야 상관없어 차, 랜덤이라 가위, 가위바위보! 오케이 형 여성 상관없어요? 형, 꼴등이야 괜찮아요 상관없어, 랜덤이라 äl吉 같이, 같이 느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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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르면 돼요? 아니, 그거 안돼 ное, 안돼 안돼X2 만치지 않은 게 안 된다고 아, 진짜로? 안 돼, 진지해 나 지금 고르면 되나요? 이렇게 아무거나 하자. 일단 비주얼이 이게 제일 예뻐. 제주도에 특산품이라고 쳤을 때 어떤 게 나올 거냐. 뭐 흑돼지로 나올 수도 있고 해산물이 나올 수도 있고. 근데 해산물이 깔끄러워. 자, 이거 하자. 해산물이 걸리면 안 돼. 이거 하자. 난 이게 뭐가 끌려, 이 색깔. 오케이, 알았어. 선택했습니다. 얼음이 있는데. 야, 이거 무조건 해산물인데? 해산물이 깔끄러워. 큰 거, 큰 거 선택하자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된다고요. 페어플레이 합시다. 진짜 왜 그러실까? 이제부터 터치하는 순간. 오케이. 오, 얼음인데 이것도? 네, 다음. 저희는 그냥 그대로. 네. 빠르게. 오케이. 얼음. 얼음이 엄청 많이 들어. 얼음이 들었네요. 오케이, 기운 더 좋고. 느낌 좋아, 느낌 좋아. 열어볼까요? 다 같이 열어볼까요? 둘, 셋. 오! 오! 둘, 셋. 이야! 청균살! 청균살! 아니, 우리 정거했어. 저거는 너무 뻔해. 초반에 힘이. 야, 우리 벗어만 하자. 일단. 1등. 이거 갖고 못 이기면 진짜. 일단 절반의 성공이야, 절반의 성공. 왜 3명 들었어? 절반, 문어 이런 거 나가라. 하나, 둘. 문어. 셋. 오! 뭐야? 둘, 셋. 오! 뭐야? 오! 나 이거 좋아해. 제조도, 이거 제조도야. 미쳤다, 이거 어떻게 해. 까다로워, 이거 까다로워. 근데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. 문어 힘들지. 나 이거 제일 잘 만들어. 진짜. 재료를 봐. 딱 좋아. 잘 못 치면 찍어. 맞아. 아, 나 무서운데 갑자기 저런 거 나오니까? 향이 없는데? 오! 오! 뭐야? 닭이에요. 닭이다. 오! 닭도 좋지. 와, 이거 어떻게 해. 와, 이거 어떻게 해. 다 캐치 해보셨어요? 아니, 와, 대박이다. 아니, 할 수 있어. 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튀겨버릴까? 아, 옛날 통닭을 만들자. 다리 걸려버렸다. 다리 걸려버렸다.